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오늘도 삐딱산성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김포셀럽님이 선선한 바람과 뽀송한 햇살이 초가을 같은 아침입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인사 주셨는데 지금의 햇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낮에는 꽤 덥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은 아니고 좀 선선하고 낮에는 덥고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관리 잘하시고요. 네, 그리고 어머 이건 좀 약간 무장공비님 아이디부터 닉네임이 이렇게 무서워요. 닉네임이 약간 무서우신데 세월이 제이비 흰머리 같네요. 벌써 5월도 끝나갑니다. 왜 또 비율을 그런 식으로 내실까. 아직 검은 머리가 더 많다니까 노차 강조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저거는 조명이 잘못한 거예요.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오늘 그 멘트 마음에 든다. 하하하. 칠해드릴 수도 없고 참. 네, 그리고 못된 솔로님. 오늘은 매주 실시하는 스쿨존 교통 캠페인에 나가는 날이라 준비하며 듣습니다.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 무시하지 마시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함께해야죠. 네, 그리고 4800님. 항공도시 사천에서 애청자입니다. 매일 수영 강습받고 가는 길에 문자 보냅니다. 두 분 진행이 힘이 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매일 수영 강습 받으세요? 저도 수영이나 배워볼까. 수영하세요. 뱃살이 고민이시라면서요, 요즘에. 또 그 얘기 왜 해요, 또. 하하하하. TMI. 그리고 라라라님은 더마까를 보려면 꼭 주중에 와야 합니다. 공휴일에 오면 꼭 휴무더라.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바로 잡아드리려고 일부러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공휴일은 생방하면 전 무조건 근무고요. 주말은 출연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일요일엔 일합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공휴일에 꼭 휴무더라. 이거 잘못된 정보여서요. 그리고 나라사랑님이 서울 342번 버스기사님 시선집중을 승객들과 함께 청취 중입니다. 라고 아름다운 제보 해주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342번. 네.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명랑운전 하십시오. 명랑운전은 뭐예요? 시선집중 틀어놓으면 명랑해져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자신 있으신 거죠. 한번 가보시죠.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내부의 이른바 찬성파 의원 5명. 정말 찬성표를 던졌는지 이거부터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찬성파 의원 5명 모두 기자들한테 나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표결 후에. 그 가운데 안철수 의원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제 소신대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 번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습니다. 네. 이렇다고 하고요. 자, 다음은 무효표. 이 성격에 대한 보도도 좀 함께 들어보시죠. 이것까지 보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효표는 가 옆에 점을 찍거나 괄호를 적은 게 3개였고 부 옆에 점을 찍은 게 하나였습니다. 간표 의원으로 참석했던 한 의원은 이렇게 적은 걸로 봐서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찬성파 의원 5명이 기자들한테 밝힌 대로 나는 애초에 공헌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 무효표, 거기다가 반대표 1표까지는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습니까? 여당에서 나왔던 얘기가 되죠? 야당, 야권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 현재로서는 뭘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찬성파 의원 5명이 지금 기자들한테 밝힌 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국민의힘 안에서 일부 균열이 있었다. 하지만 야권의 기대만큼 그 폭이 크지는 않았다. 일단 1차 정리만 이렇게 하죠. 여기서 질문이 성립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재표결 결과 그리고 그걸 넘어서 재표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당장관계를 확인했고 그래서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균열 현상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질문만 던져놓고 어제 나온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 들어보시죠.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경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이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 처음 등장한 건 작년 8월 2일 낮 12시 7분 44초입니다. 이 전 장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4분 5초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2시 45분쯤 김사령관이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많이 힘들 거다라고 말했다는 게 박대령 측 주장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예전부터 쓰던 휴대전화에서 두 차례 더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12시 43분 16초부터 시작돼 12시 56분 59초까지 13분 43초간 이어졌고 12시 57분 36초부터 58분 28초까지 52초간 통화 후 끊어졌습니다.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날도 이날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은 이른바 경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통화 기록이 나온 겁니다. 이러면 수사 외압 의혹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큰 축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성립합니다. 자,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개의 질문을 추출을 했는데요. 이걸 종합해서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주시죠. 1차 질문과 2차 질문의 공통분모를 형성하는 키워드를 뽑으라면 저는 딱 하나 이걸 뽑겠습니다. 바로 불안. 불안. 불안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언제 어떻게 균열과 이탈 현상이 또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불안. 그다음에 공수처든 특검이든 수사의 칼끝이 언제 어떻게 자신을 겨냥할지 모른다라는 불안. 그래서 관통하고 있는 건 불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과 의혹을 잃는 키워드가 불안이라면 그 대접법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단속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저거 다 떠나서 국민의힘에 대한 장악력을 더 확실하게, 좀 더 확실하게 높이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일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떤 포인트냐? 바로 국민의힘 대표 경선입니다. 더 좁히면 지금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결국은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 번 보죠. 지금까지 출마한다, 안 한다,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간접적인 메시지만 발신을 하고 있었죠. 여기에는 직접적으로는 그런 게 있겠죠. 선거 일정 공고가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후보 등록받는 것도 아닌데 지금 굳이 먼저 등판하겠습니다, 출마하겠습니다. 밝힐 단계는 아니죠.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정말로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할 요령이라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용산에서 어떻게 자신을 대할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용산의 패가 뭐가 될 건지를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당의 기류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파악을 해야 자신의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뭐하고 긴밀히 맞물려 있었냐면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하고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다는 겁니다. 재표결 과정에서 이 탈표가 몇 표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용산의 입장이 조절이 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게 당의 기류를 체크할 수 있는 가늠자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재표결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해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간접적인 메시지 발신으로 국한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뭔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의 그립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관심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반윤의 선봉에 설 거냐 안 설 거냐.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정관계, 수직적 당정관계를 넘어서 당정 일체를 이룰 수 있는 대표가 선출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좋게 바라볼까요? 나쁘게 바라볼까요? 만약에 안 좋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 때 어떻게 저지하려고 할까요?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체크를 했었어야만 되는 윤석열 대통령. 용산의 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은 한동훈 전 위원장도 계속 엿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해외 직구에 대해서 입장을 SNS에 올렸는데 왜 한 이슈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입장을 내놓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분석에 따르면 왜? 지금 지켜볼 때지 치고 나갈 때가 아니라고 봤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사실은 물밑 싸움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조금씩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 전대 출마하려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만약에 나선다고 하면 입장을 안 밝힐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또 낸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표결 결과를 놓고 본다면 비판적 입장이 나올 여지가 클까요? 적을까요? 어제 표결 입장으로만 보면? 결과로 보면. 네. 점점점. 별로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네. 점점점. 그럼 야권은 어떻게 나올까요? 어제 특검법이 폐기된 후에 나온 야권의 반응은 다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최상병 특검법 재추진은 너무나 더 절실해졌고 당연하다. 이런 입장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찬성파 의원 5명이 정말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탈표가 야권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 스크래치가 발생을 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 스크래치가 민주당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야당에서 나온 건지 뭔지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단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설령 그렇게 스크래치가 났다 하더라도 결국은 재추진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수고 보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차피 22대 국회 출범하자마자 다시 재발의할 것이고 이건 상수다. 결국은 변수는 여권에 있지 야권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푸드리 헷번님이 근데 왜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직통통화 그 보도가 표결 후에 나왔을까요? 라고 질문을 좀 해 주셨네요. 이건 아마 지금 그 보도를 보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종원 대리인과 관련해서. 여기서 통화기록 제출 건 KT 같은 경우는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한 보도죠? 네. 여기서 아마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획되고 조율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마스터 초이 님이 어쨌든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전화했다는 게 핵심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캔디 님은 JV의 평을 쭉 들으신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 반윤이 되면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반윤 노선을 확실히 하면 용사는 더 확실하게 대처를 할 거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먼저 누구도 지금 패를 까고 있지는 않다. 서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이걸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말 반윤이 맞는가? 또 사실은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정치가 생물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라도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친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정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단정하지 말자. 일단은 지켜보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간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을 점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반박이 나왔냐면 대통령의 경로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지시 등을 놓고 통화한 적은 없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왔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무리한 구조 작전으로 인명사고가 난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전화로 소통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니냐. 지금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한번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상 전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합니까? 보안 기능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해외에 가 있을 때라면서요. 출장 중이었죠. 그다음에 그러면 공무와 관련된 거면 어떤 안보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보안폰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개인 휴대 번호가 등장을 합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일단 이 점 하나 좀 되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원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게 밝혀진 바로 그날입니다.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이렇게 되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또 어떤 수술님들은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던 거 아니냐, 이것까지 연결시키는 분도 계신데요. 어쨌든 이종섭 전 장관 측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통화하는 건 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 저희가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 반면에 제비꼬님이 이런 촌철을 달아주셨어요. 젊은 청춘의 목숨을 두고 이런저런 분석을 한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라고 해 주셨는데 공수처 수사에도 당연히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분간은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관련한 뉴스도 저희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현수막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진보당이 지난 21일 서대문구청 맞은편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문제, 진짜 사장, 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었습니다. 6일 뒤인 27일에 서대문구청이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이 안 됐고, 구청장을 진짜 사장이라고 빗대면서 비방했다. 이런 이유를 댔고요. 그러면서 근거 규정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서울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이거라고 하는데, 이 조례에 보면 특정인이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저장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례 두 가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맞세워보겠습니다. 역시 서대문구청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권역 안에서 있었던 건데요.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하 당선인은 학교폭력 의혹 해명하고 책임자라라는 내용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이 철거 요청 공문을 보내지 않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야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수막 문구도 의혹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된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김동하라고 하는 실명을 적었습니다. 그럼 바로 철거 협조 요청 공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 전에 됐던 사례와 동일하게 하려면 그런데 철거 요청 안 하고 있다가 민원 들어오니까 했다. 그래서 왜 이랬냐 물어봤더니 답변이 뭐냐면 단순 실수로 공문 안 보낸 거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진보당이 1월에 내건 김건희를 수사라는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고 2월에는 국정농단 김기춘, 댓글공작 김관진, 국민이 심판한 국정농단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는데 국정농단과 댓글공작은 법원 판결로 확장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철거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실명을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뭘 걸 수 있나요? 저도 그게 궁금하다. 그리고 저는 일단 현수막 떼는 건 알겠습니다. 이런 규정을 대면서 했다니까 알겠고 그러면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문제 이거 아직 의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구청이 제대로 조사는 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죠. 더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